와인을 제대로 마시는 방법 코로 먼저 향을 맡고 입으로 마신다 땡! 아니에요 와인은 오감으로 마시는 거래요 와인을 잔에 따라서 예쁜 와인 색을 보고 즐기면서 숙성도를 체크하는 게 첫 번째 그런 다음 코로 숨을 깊숙이 들이마시면서 향을 맡는 거래요 그 다음에 바로 마시기 와인은 물처럼 쭉 들기면 안 되고 혀의 모든 부위에 와인이 묻도록 굴리면서 달고 시고 떫은 맛을 천천히 느껴야 한다고 합니다 또 와인잔 부딪히는 소리는 귀로 즐기고 와인잔을 잡았을 때 촉감은 손으로 느끼는 거죠 이번 주말 좋아하는 누군가와 데이트 약속이 있다면 와인 한 잔 어떠세요? 향이 좋은 와인은 호감을 일으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좋은 와인처럼 여러분의 호감을 만족시켜 드리는 여기는 슈퍼주니어의 키스타 라디오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